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INB 가수 알켈리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및 공갈이 그 이유다. CNN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R. Kelly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30년과 10만 달러, 약 1억 2,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Kelly의 학대 피해자들은 그의 형량이 선고되었을 때 다같이 손을 잡았다. 그에게 판결을 내리낸 도널리 판사는 과거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Kelly의 유년 시절을 언급하면서도 당신의 행동을 일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혀 변명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판사는 이어 당신은 성을 무기로 삼았지만 본재판은 단지 성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닌 폭력, 학대, 구속의 문제다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제이며 폭력이라고 가르쳤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Kelly는 성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숨겨 헤르페스를 옮겼다. 그는 또한 자신이 피해자들을 겁탈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배설물을 바른 뒤 영상을 남기기도 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그의 공연을 보러 갔던 미성년자 팬님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샀다. 탐결이 선언되기 전 알켈리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켈리를 기소한 3명의 검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되는 해프닝 또한 있었다. 한편 켈리 측 변호인들은 그가 유년 시절 심각한 성악대를 당했다는 근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부터 보석 요청을 거절당하고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늘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 캄